동무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다.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손버릇도 나쁘고 말도 거칠었으며 동무들을 괴롭히기 일수였다. 하루는 아이가 동무들 여럿을 심하게 때려서 어머니가 그를 야단쳤다. 어머니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가 듣질 않으니 좀 더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라도 아이의 버릇을 고치고 싶었다. 인서가 이렇게 못된 짓들을 일삼고 살면 나중에 정말로 큰 벌을 받는단다. 그 벌이 두렵지도 않으니? 누가 나를 벌준다고 그래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센 어른은 없는데요? 하늘이 보고 있단다. 하늘은 네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다가 훗날 네가 세상을 떠나면 돼지로 환생하게 만들어버릴지도 몰라. 돼지로 환생한다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여요? 그리고 돼지로 환생하는 것이 뭐 그리 겁낼 일인가요? 너 돼지고기 좋아하지? 네가 그 돼지고기가 될 텐데 그것이 무섭지 않니? 아이의 어머니는 그러면서 전국시대의 진나라 장군인 백기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바꾸고 받는 돈은 방송통신위원회 경품고시제에 의한 합법적 지원금이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뜰품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백기는 무기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투항하여 온 병졸 40여만 명을 잔혹하게 생매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너무 많은 살인으로 엄청난 업을 쌓게 된 것이다. 백기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사람들이 돼지를 도살하려고 털을 뽑고 보면 어김없이 돼지 가죽에 백기라고 적혀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백기가 업을 갚기 위해서는 40만 번 돼지로 환생하여 사람들에게 도살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알겠니? 나쁜 행실은 업을 쌓는 것이란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뭘 이 정도로 호들갑인가요? 참나!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제멋대로 행동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인 남자로 자랐을 때 그는 결국 흉폭한 강도가 되었다. 자신을 타이르며 보듬어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더욱 곧비가 풀린 듯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 처음에는 약탈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졌다.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순순히 내놓으면 될 것을 나라고 그들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것은 아니라고. 그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약탈과 살인을 계속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단단히 잘못 걸리고 말았다.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던 집에서 되려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다. 건장한 체격의 집주인은 도망치는 강도를 쫓아오며 맹렬하게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도망치던 강도는 그만 그 칼에 찔리고 말았다. 그리고 칼에 찔리는 순간 강도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강도 본인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칼에 찔리는 순간 강도의 몸에서 영혼이 튀어나왔고 영혼의 모습을 한 강도는 여전히 혼신을 다해 도망치는 것이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래도 동증이 심하지 않은 것을 보니 깊이 찔리지는 않은 모양이다. 강도가 도망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어디에선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남자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들은 강도에게 검은 옷 한 벌을 씌워주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왜 이래? 강도는 황급히 검은 옷을 씌우려는 남자들의 손을 뿌리쳤다. 검은 옷은 바닥에 떨어졌고 강도는 계속해서 도망쳤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도를 뒤쫓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검은 옷을 강도에게 입히려는 듯 씌우는 것이었다. 당신들 뭐야? 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옷이 강도의 머리에 씌워졌다. 강도는 서둘러 옷을 벗어 내팽개치고는 더더욱 죽기 살기로 뛰었다. 아무래도 끈질긴 것이 강도질 하려 했던 집의 하인들인가 싶었다. 그 뒤로도 검은 옷의 남자 둘은 포기하지 않고 강도를 쫓으며 자꾸만 그에게 옷을 입히려 했다. 아마도 옷을 입혀 시야를 가린 채로 잡아가려 하나보다 한 강도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손을 쳐내며 뛰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불빛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이었다. 강도는 검은 옷의 사내들을 피하려는 생각 하나로 일단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검은 옷의 사내들이 강도의 오른손에 검은 옷을 걸었다. 강도는 오른손에 검은 옷을 건 채로 방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서 진통 중이던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본 여인의 남편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기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정상이었는데 단 한 곳. 오른손만은 돼지 발이었던 것이다. 아기는 다름 아닌 못된 강도가 환생한 것이었다. 본래 이 강도는 너무나 큰 업을 지었기에 돼지로 환생할 운명이었다. 그의 영혼을 쫓던 저승사자들이 씌우려 했던 검은 옷이 바로 돼지의 허울이었다. 그런데 강도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친 바람에 돼지가 아닌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고 돼지 허울이 걸쳐진 오른손만 돼지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환생 과정을 거친다면 그는 머리를 씻었어야 했다. 그러나 강도는 머리를 씻지 않고 환생한 탓에 전생의 기억을 다 가지게 되었다. 조금만 자라자 자신의 전생의 업보들이 기억났고 돼지 발 모양의 오른손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흉측한 손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며 덕을 쌓으라고 설파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처럼 돼지발을 하고 살거나 돼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돼지발을 한 그의 말은 몹시 신빙성이 있었기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새겨듣고 사는 동안 업을 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스튜디오 은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을